다만 나경원 대표님은 당시에 당직도 아니셨고요. 개인 차원에서 저한테 부탁하신 거였잖아요.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그만. 아니, 그게 개인 차원입니까? 저는 27명의 제가 제 것만 빼달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후보 똑바로 말하세요. 개인 차원이라고요, 제가? 제 거를 빼달라 그랬습니까? 네? 네? 저를 이렇게 모욕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27명의 의원들이 기소되었고 우리 거를 공소 취소하려면 야당 의원도 같이 공소 취소를 해야 되니까 그걸 같이 해달라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제 것만 뺄 수 있습니까? 지금 개인 차원의 부탁이요. 사건 당사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사건 내용을 공소 취소하다가 요구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그걸 받아줄 수는 없어요. 그걸 국민들이 보호했는데 다른 국민들이 그러면 자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대표가 되면, 당대표가 되면은 지원 유세 다니시면서 2조 심판론 말고 그 지역에 맞는 공약들을 좀 충실하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억을 잘 못하시네요. 나 후보님 지역구를 제가 여러 번 갔죠? 그렇죠? 2조 심판은 3월 말에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가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 지역구 공약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제가 제공받아서 한 적이 있는데요. 저는 저를 너무 쉽게 폄훼하시는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님에 대한... 저에 대해서 지금 오늘 폄훼라는 말씀 하시지 말고... 나 후보님의 지역구에서 제가 여러 번 가서 나 후보님을 위해서 뛰었던 거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게 2조 심판만 얘기했습니까? 2조 심판은 3월 말 이후에 나온 얘기잖아요. 그 이전에 제가 여러 번 갔던 거는 기억이 안 나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자, 그럼 제가 다 그 워딩을 옮길까?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입장 맞고서 대통령도 사람인데 지금 그러한 대화를 폭로하는 그런 당대표와 함께 중요한 얘기를 믿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후보께서는 저와 영부인 사이에 있었던 그 문자를 왜 폭로하셨습니까? 왜 그걸 원후보 측에서 그걸 박을 냈습니까? 자, 지금도 똑같은 방식이에요. 아니요, 아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좀 다른 사실을 다시 고문하려고 하시는데요. 답을 해보시죠. 아닙니다. 우리 윤상현 후보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룡 후보께서는 동지시켜야 한다. 동지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25년 정치 경험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년 정치 경험 중에서 보수 대통령, 보수 대통령인 동지는 두 분이셨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님이셨죠. 그런데 그 두 분 다 몰아내자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 그러신 분이 세 번 안 그러실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님은 탄핵해야 된다고 했고 이명박 대통령님은 탈당해야 한다고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의 말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이 지금의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팩트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기회를 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탈당 요구를 했던 경위가 뭔지 말씀하실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습니다. 35년 구형을 자기가 공판검사도 아니면서 그 구형의 순간에 우리 정치 안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법을 놓고서 탈당 여러 가지 안이 있을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 정말 우리 보수 정권의 대통령과 그 주변에 1,000명 또 100명 또 자살하신 5명 여기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잘 드는 잔인한 칼을 쓰셨던 분이 지금 당내의 정치 상황을 문진삼낸다고 하거든요. 원희룡 후보는 그러면 정치 상황이 바뀌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탈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말씀이시지는.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자기는 빠져나가는 이 패턴 이제는 너무 익숙해서 먹히지 않습니다.